첫번째로 배우 안소연씨가 아 아니면 죄송합니다 MC를 맡으신 김현숙 유현석씨가 현장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멋지네요 두 분은 공동 MC로서 벌써 여섯번째 청룡영화 재능을 맞춰있습니다 유현석! 유현석 잘생겼다 드레스와 블랙 수트 정말 아름다운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드카펫 중간에서 팬분들에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고요 배수 언니 또 나오지 마요 김혜숙씨는 오히려 30회째 또 유현석씨는 6회째 MC를 진행하고 계시죠 김혜숙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라 계셔서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갖고 계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유현석씨는 오늘도 멋진 예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현석! 유현석! 이번 주에는 유현석씨가 또 올해 특히나 선배님과 함께하는 무대가 더 기대가 되고 또 오랜만에 또 연말에 영화인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멋진 명품신행 오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석! 김혜숙, 유현석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현석!